노래를 잘 포함하고 있는 헉 아침부터 2마리 벌써 아침부터 2마리 흑향언데? 참돔이였는데 올라오다가 오늘도 배신한거에요 손주 Brand 아그 오오오오오오오오 낙스에 부러질 뻔했어요 조그레 너무너무 그렇게 잘 음지면 안되거 한번 음지기고 좀 찾다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나이스 오 사이즈 괜찮아 오 야 왔어 왔어 쑥 들어 쑥 들었다가 가면 쑥 들었다가 어 그렇게 오 사이즈 오 저 저 저 저 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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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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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esar 하 과연 오 사이즈 좋아 조기 오늘도 흑조기 탐사대원 등장 드디어 왔어 야수님 오 사이즈 좋다 아니네 조금 아쉽네 오 왔어 오 참도 트랙 푸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 드로픔 겁나 잘하셔 혼자서 거기 계시면서 잡으셨어 참 잘 던지셔 웬일로 박류빨과 담쌓은 야수님 오 사이즈 오 사이즈 또 왔으면 앞뒤에 맨날 잡았다니 네 또 잠깐 금방 잡았는데 어 금방 금방 잡았다 나이스 낚싯대가 부러졌어 낚싯대가 부러졌어요 이게 낚싯대가 내가 탁 다하면 그냥 부러져 그러더만 아 이게 AS 받은거야 AS 받았는데 더 부러지잖아 거기 빠졌어요? 응 빠졌어 아 이거 AS 받았는데 상담 아닌 것 같은데 상담 아닌 것 같은데 차릴대가 안팠는데 모르겠구나 우와 어우 크다 근데 왜 내꺼 저긴데 왜 내꺼 안 무냐고 어우 저길 완전히 동거리 자 다 잡아버리겠다 결국엔 물었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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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 쟤가 1등인데 오늘? 흐흐흐 이번에 저쪽에서 튀어나오네 오우 어우 나이스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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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도미다 너 도미야? 도미요? 네 나이스야 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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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 오우 오우 오우